첫번째 방송이구요 네 7 7은 항상 우리나라에선 행운이죠 또 박수도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역시 일단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센스 정말 센스쟁이입니다 제일 럭키 아 그래서 아까 5,6,7 이렇게 한거군요 딱 그걸 또 예상 하신거에요 방송하기 전까지 6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7번째 방송이니까 7을 딱 한거에요 대박입니다 이번 로또를 샀는데 왠지 내일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되면 저 떡볶이를 그냥 많이 아주 많이 먹겠습니다 물론 조수 떡볶이 수원 자 목차를 보시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방송이 은근히 이어져요 이게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어질 거에요 네 VR과 그 다음 AR 네 그리고 VR과 AR의 분야 이거에 대해서 또 나올 거구요 그 다음 마지막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무인기술 항상 무인기술은 따라다녀요 네 무인기술로 유도를 할 거에요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추천과제 과제 추천과제 오늘 추천과제는 제가 좀 좋아하는 거에요 제가 좋아하는 추천과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추천 가상현실 VR 네 가상현실 또 저번에 말씀드렸죠. 가상현실이 뭘까요? 그 실제 환경은 아니구요. 가상공간을 구축해요. 가상공간을 구축해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서요. 그 공간의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시면 되요. 그냥 간단하게 안경을 쓰고 그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구요. 옛날에 미라툰가 거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오래됐으니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강현실.. 감사합니다. 초콜렛.. 이게 올 때마다 이게.. 너무 좋아요. 17차. 초콜렛을 보니까 또.. 아홉 개 더.. 저 초콜렛은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또 융합했죠. 17차를.. 제가 17차에서 광고비를 받는 건 아니지만.. 아.. 진강.. 진강현실이네요. 이런 거예요. 자.. 앞에.. 없었는데 초콜렛이 딱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장난이구요. 감사합니다. 실제 환경을 배경으로 그 진강현실이 그 추가된 정보를 투영을 하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좀 헷갈리지 않나요? 조금 이렇게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나올 자료들을 보면 되게 쉬워요. 원래 이렇게 보면서 누가 읽어주기만 해도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딱 갑자기 별이 딱 나오네요. 이런 게 진강현실입니다. 별이 없다가 별이 딱 나오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MR도 있어요. MR. MR. 노래방 가면 그 옆에 MR 있죠? 네. 그 MR이 맞나요? 그게 아니고요. 믹스드 리얼리티라 해서 가상현실이랑 진강현실을 섞은 거예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아.. 처음에 그.. 자료를.. 첫 자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옛날에 나왔던 그 신혼일기 구해산이랑 안재원 나와가지고 보셨나요?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자..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안경을 쓰고 게임을 해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가상현실.. 네.. 아.. 이거 본거 같죠? 네.. 그쵸.. 이거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그냥 요야야야야야 해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요야야.. 네.. 진짜 저런 괴상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 신기한가봐요. 네.. 아.. 진짜 해보고 싶어요. 제가 워낙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특히 이렇게.. AR이나 VR 이런 분야는 게임 쪽으로 많이 발달을 하더라고요. 네.. 자.. 실감이 되게 나겠죠? 흐흠.. 근데 또 게임 용도 뿐만 아니라 또 활용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될까요? 자.. 5위부터 갑니다. 네.. 순위권을 하면 좀 재밌어요. 하.. 감사합니다. 11.. 어.. 11.. 아.. 제가 빼빼로 진짜 좋아하는데 빼빼로데이 생각나네요. 네.. 자.. 게임 용도 뿐만 아니라 그 활용 분야가 많다고 했죠? 네.. 그.. 5위는 그 스케치를 도와주는 증강현실 스케쳐 어.. 어.. 귀요미의 리액션이야? 아.. 1 더하기 1이야? 하하하하 아.. 이제.. 네.. 이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네.. 참.. 연합회님 마음을 다 읽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귀요미는 리액션은 제가 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하하.. 하하.. 아.. 어.. 어.. 100개.. 어.. 쿵쿵.. 쿵쾅이야 또.. 어.. 네.. 어플을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네.. 원하는 그림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포켓몬고 해보셨나요? 포켓몬고 포켓몬고 포켓몬고는 이렇게 혹시 안 해보셨죠?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제가 레벨 20 좀 넘게까지 했는데 네.. 포켓몬.. 딱 길 가다가 포켓몬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그 포켓몬이 갑자기 포켓몬이랑 접촉을 하면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데 그리고 화면을 옆으로 하면 포켓몬이 없어져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이거는 이미지 고정 능력이 있어요. 옆으로 해도 계속 나와요. 뒤로 해도 나오고 앞으로 해도 나오고 스케치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가장 획기적일 거고요. 네.. 2017년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AR 분야 올해 출시가 된다는 거죠. 분야의 3D 카메라 기능이 거리 재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서 스케치를 이렇게 나와요. 그림이 그대로 나와요. 그 위에 그냥 스케치할 수 있게 이걸 하다보면 스케치 능력이 상당히 향상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분야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스케치 는 그냥 크게 제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좀 깊게 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진강현 씨 슈팅 게임 이거 혹시 아시나요? 그.. 자.. 5 대 5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팀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핸드폰만 들고 나눠진 적 팀한테 가서 딱 누르면 총이 나와서 빵 쏴요. 참 멋있죠. 일단 그 청소년들 그런 청소년들이나 이런 네.. 학생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드론 자체도 이제 위에서 발사를 해요. 드론 드론 드론이랑 같이 이렇게 전투기 아시죠? 그런 기능을 하나 봐요. 네.. 같이 이렇게 총 게임을 하는 거고요. 인셉터라고 불리는 장착을 장치를 손목에 장착을 해요. 그걸 한 다음에 플레이를 하면 만약에 총을 네.. 드론도 과상이죠. 드론의 기능을 탑재를 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드론은 비행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드론도 가상이면 참 재밌을 텐데 실제감이 없어서 그런지 진짜 드론으로 하나 봐요. 네.. 근데 이게 또 나면.. 아.. 그쵸. 그러면 아.. 잠깐만요. 네? 그러면 네.. 한번 게임 합시다. 그러면서 빵 하면 손목 장치에서 딱 울리겠죠. 죽었다. 그러면 네.. 그런 거예요. 너무 신나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는 네.. 상사분이나 네.. 되게 항상 존경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싫어합니다. 네..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 제가 한 게 포켓몬고 밖에 없어가지고 포켓몬고를 하다보면 포켓스탑이라고 뭐 일종의 아이템 몬스터볼 이런 걸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포켓스탑을 포켓스탑이 근데 특정 위치로 지정되어 있는데 일단 가다가 보면 옆사람이랑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왜냐면 거리 어느 정도 됐을 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이걸 보면서 가야 돼요. 네.. 그럼 옆사람도 이렇게 보면서 오다가 같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네.. 이게 포켓몬고의 폐해 아.. 이런 것만 조심하면 참 재밌는데 이것도 좀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네.. 게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물을 못 보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 오는 거를 미처 못 봐서 부딪히거나 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장소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뭐.. 진짜로 하겠지만 뭐.. 그런 공간이 있다면 하는 게 좋겠죠. 네.. 증강현실은 좀 단점이 있나봐요. 가상현실 자체는 그냥 아예 가상공간에서 하는 거라서 뭐.. 그런 제약이 없는데 증강현실은 실제 공간에 그.. 물체 하나 물체들이 나오는 거라 어.. 그쵸? 맞아요. 사무실에서 이게 회식 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하하.. 나중에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3위! 네.. 태어민.. 태어민.. 네.. 이게 뭐냐면.. 혹시 피아노 잘 치세요? 어.. 제가 지금.. 어.. 초등학교 때? 중학교.. 중학교 때 바이벌 3까지 치고 체린이 넘어가는데 체린이부터 너무 이렇게 손이 쥐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손은 여기까지인데 다음 건반을 칠려고 막 넘어가고 이러니까 너무 이렇게 손이 불편해가지고 네.. 그때 한.. 체린이 100에서 그만뒀습니다. 연어패님.. 잘하실 것 같은데.. 피아노.. 흐흐흐.. 자 근데.. 그쵸? 잘 치시죠? 제가 걸 줄 알았습니다. 네.. 원래는 이거.. 그.. 레슨을 이렇게 직접 선생님한테 가서 배웠잖아요? 아니면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고.. 어.. 2 더하기인가요? 2 더하기.. 네.. 2 더하기.. 감사합니다.. 아.. 이게 시리즈로 하려면.. 네.. 풀 버전이 있는데 제가.. 자꾸 근데 이게.. 하나를 까먹어요. 1 더하기 1 이렇게 하다가.. 손까지 안보이네요. 1 더하기.. 네.. 자.. 이거는 그.. 증강현실.. 이것도 증강현실이죠.. 자 이거는.. 그..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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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프를 실행하게 되면 손이 나와요 그리고 또 안경을 써요 그러면 그 안경에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라고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뭐냐면 이렇게 증강현실을 보여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거에요 손 모양을 만약에 선생님이 치신다고 하면 한번 보고 또 보고 자꾸 봐야 돼요 그래야 저도 손에 이거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볼 수 있구요 좋은거는 각도에 따라서 각도를 다르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각도를 다르게 보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 각도에서 봤을 때 미처 못봤던 걸 옆에 각도에서 보면 또 볼 수 있어요 피아노는 진짜구요 손이 나오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따로 그 그분이 필요 없는 거에요 선생님 근데 저는 참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정도 있었고 그런데 피아노 학원이 조금 위험해 질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게 있으면 좀 위험하겠죠 그건 진짜 아쉬워요 저도 안경을 쓰고 피아노 가상이면 아쉽게도 피아노는 아닌가봐요 그래도 실제 피아노가 있어요 이렇게 쳐보면서 느낄 수 있으니까 그 감각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데 또 비용이나 그 가방 면에서 볼 수 있고 계속 보면서 똑같이 따라할 수 있으니까 배우는 시간 자체도 상당히 절약이 되겠죠 자 증강현실 멋있습니다 참 좋아요 이 게임 분야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용한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항상 단점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 옛날에는 뭐 능력있는 선생님들 진짜 돈 많이 버텼는데 제가 들었거든요 레슨 하면서 능력자분들은 정말 많이 버셨다고 어우 몸이 가벼워져요 17차 자 2위 진강현실 고글 게임처럼 스킬을 즐기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번에는 그냥 17차가 생각나서 먹으면서 딱 한건데 절대 전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연합회님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고글 참 탐나요 이것도 올해 출시될 예정이라 하고요 레저 산업과 진강현실이 콜라보된 거죠 암벽등방 같은 걸 할 때도 게임처럼 막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올라가면서 퀘스트 퀘스트 클리어 하면서 게임처럼 딱 하는 거죠 요즘에는 그 애기들 있잖아요 그 애기들 애기들이 그 안경을 쓰면 그거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그랬죠 그 안경을 쓰면 벽에 이렇게 공 같은 게 생겨요 아니면 그 옛날에 놀러가면 다트풍선 아시죠 그런 게 생겨요 그 다음에 손에 볼풀공 같은 거 있잖아요 딱딱하지 않은 거 옛날에 볼풀장 많이 갔었는데 한참 어렸을 때 그 볼풀공을 딱 던지게 되면 그 물체에 맞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요 아 왜 애기들이 신나서 많이 하겠죠 옛날에는 저희 집에 그 조그만 농구걸대 달아놓고 이거 하고 놀았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증강현실 때문에 애기들이 물거리가 참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것만 끼면 그냥 다 게임이에요 게임 분야 자 이렇게 게임 분야에서 레저 산업도 기대되는 증강현실 분야입니다 그쵸 자꾸 무섭죠 이게 말하면 말할수록 무섭죠 저도 진짜 싫어요 이 변화가 너무 빨아내는 게 좀 싫은 게 저도 상당히 이렇게 옛날에는 변화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좀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발전해요 너무 많은 발전이 참 무서운데 알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그쵸 당신의 집을 범죄현장으로 전 이것도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홀로렌즈를 역시 이용했고요 지금 많이 이용하나봐요 증강현실에서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집을 범죄현장으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소파 가구 이런 거에 범인이 앉아있다든지 실제 내방이랑 똑같은 내방에서 이렇게 범죄현장을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게임 종류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뭐 재난 요즘에 소방교육 학교에서 많이 하죠 그런 상황에서 대피하는 거 좀 침착하게 대피하는 거 그럼 실제 상황을 좀 구현을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소방교육 할 때 범죄자들은 아 이거는 그냥 그런 것도 있는데 거의 그냥 게임식으로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재미라기보다는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재난현장 이렇게 재난현장 예방 맞아요 그쵸 이게 그래서 게임에 피해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하도 보안이 잘 돼 있어서 못 들어올 겁니다 저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도망가는 게 현명하겠죠 이런 것도 참 좋은 예방 예방 교육에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게 동영상을 캡처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딱 켜놓고 빵빵빵 어차피 이게 전지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참 그게 좋죠 네 자 이제 플러스 버전입니다 네 진강현실에서 네 거의 지금 그 가상현실보다는 증강현실 위주로 한 게 이런 분야가 좀 게임이나 레저 산업 아니면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나오는 사업 아이템이라서 거의 진강현실 위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자 가상치아 성형 이거는 그 태블릿 PC로 보면 실제로 자기 모습이 비추면서 치아가 똑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치아 성형을 한 후의 모습으로 근데 이게 분야가 치아 뿐만 아니라 그 가슴 성형 네 가슴 성형 네 아우 네 아무튼 그런 거랑 얼굴 성형 이런 거에서 되게 상당히 좋은 이렇게 아 유용한 네 아 이게 실제로 자료에서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네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습을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이 분야 자체도 어차피 성형 거나 지금 상당히 지금 요즘은 미애 시대잖아요 상당히 그 성형 분야에서 큰 투각을 드러낼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뭐 그냥 가면 대충 어떻게 나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거의 99% 이상 맞나 봐요 네 성형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다 성형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정보겠죠 네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런데 네 이렇게 만들어준다 네 비교해서 딱 판단하기 가장 좋겠죠 자 다음으로 무인 기술은 또 다음번에 많이 할텐데 지금 딱 대표적으로 하나만 딱 볼 겁니다 지금 중국의 무인 편의점 빙고 박스 이거 되게 그냥 공중전화 박스 되게 간단해 보이죠 간촐해 보이죠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거 어떻게 들어왔는지 네 현재 그 중국 상하이에 12곳에서 운영 중이고요 QR코드를 이용해서 출입을 하는 거예요 RFID라고 저희 그 교통카드나 지하철 단말기 찍을 때 네 그걸 이용해서 그 태기 붙은 상품을 셀프계산대에서 인식시킨 후 QR코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QR코드가 QR코드로 결제를 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게 어 그러면 뭐 무인이면 집어서 그냥 가면 되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안 됩니다 일단 계산이 안 되면요 문이 안 열려요 갈 방법이 없겠죠 만약에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집어서 문이 열리는 순간에 딱 간다 해도 24시간 보안 카메라가 있어요 감옥이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그 어플을 통해서 편의점이 이동이 돼요 편의점이 옮겨져요 단시간에 대단하지 않나요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상품 관리하는 것도 금방 한 20분 안에 관리가 되니까 일단 사람이 계속 있지 않아도 되니까 인건비가 절약되고 근데 편의점이 움직여요 어플을 통해서 말도 안 되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차장 이렇게 한가운데 편의점이 있나봐요 어플로 딱 작동을 하면요 편의점이 밑에 다리가 생겨서 바퀴 같은 게 생겨서 움직여요 참 좋은 정보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진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설마 그 빙고 박스 이것뿐만 아니라 그 타워 카페 이거나 비엔리 펑 이라고 있대요 비엔리 펑 이거 이런 다양한 무인마트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대요 참 반응이 좋은가봐요 편의점 뭐 점주도 좋겠죠 관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네 참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기분 째리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쵸 참 신기합니다 미래는 참 신기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무인 기술을 더 많이 할 거예요 다음 주는 무인 기술 베스트 5를 모아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보자 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추천 과제 네 R&D 대전 콘텐츠 제작 공모전 무한 능력을 가진 자 R&D 대전을 알려라 무한 능력을 가진 자 이것도 한 번 먹여주 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주시면 어떡합니까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무거워지고 있어요 역시 아침은 제가 항상 방송할 때 안 먹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17일 좋습니다 아침 안 먹고 와도 별로 인해서 배가 부르기 때문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20일 20 또 말문이 막혔네요 2017 이거 의도한 건 아닌데 숫자가 마침 이렇게 써있네요 자 이거를 코엑스에서 한대요 코엑스 삼성동의 코엑스 자 이거 콘텐츠 제작이니까 참 재밌겠죠 응모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가장 중요한 게 국민 누구나 가능 누구나 이거 가능한 거예요 관련과의 학생들이나 관련과의 학생들이나 국민들이나 누구나 다 가능하구요 이 관련 분야에서 뭔가 일을 하거나 콘텐츠를 잘 만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유리하겠죠 일단 그 동영상 그리고 웹툰 저 웹툰 진짜 좋아하는데 멀티미디어용 창작 콘텐츠 등이면 다 가능하구요 이 링크 네이버.미 이 링크로 감사합니다 초콜릿 접속해서 콘텐츠를 업로드 하시면 되구요 응모기간은 항상 중요한 거예요 9월 4일부터 29일까지 아직 많이 남았죠 심사기간이 10월 둘째 주구요 심사기준을 잘 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관련성이겠죠 초콜릿으로 인해 별로 인해 배부르고 초콜릿으로 인해 배부르고 네 방송을 하면 얻는 게 참 많아요 일단 제가 공부를 하고 별도 보고 초콜릿도 보고 17차도 보고 17차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상금 상금 궁금하지 않아요 최우수가 200만원 와 웹툰 잘그림이 200만원이에요 그리고 우수상으로 150만원 2명 장려상 100만 3명 그 외 선착순으로 응모한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주신대요 선착순 만해도 좋겠죠 항상 선점이에요 모든 일은 빨리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사표님 감사합니다 항상 힘이 나요 자 이게 응모 방식이래요 되게 안터네요 참여자 성명 휴대폰 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응모 분야를 쓰면 되고요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일 첨부를 해서 URL을 기재하시면 돼요 유튜브에 올라다도 대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VR과 AR 어땠나요 괜찮았어요? 저는 이렇게 모낙게 남자다 보니까 아직 20대다 보니까 게임을 좋아해요 네 그 AR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까 그 안재현이랑 구혜선이 했던 그 게임도 한번 해보고 싶고 야야야야 어 어 어 그러네요 어 감사합니다 그런 그런 게 참 네 제가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무인기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무인기술 무서운데 잘 활용하면 우리 생활에 편리해요 사업 분야에서도 잘 활용하면 좋고요 네 오 이제 1인 창업에서 네 사람 없이도 돌아가는 그런 게 되겠죠 네 무인기술 마지막 추천과제 추천과제 재밌었죠 이런 콘텐츠 제작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 제가 무인기술 베스트5로 해서 네 더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추천과제는 더 참신한 걸로 한번 올려보고요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연합팬님도 출근 잘 하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한마디 저는 이런 말 한마디가 참 좋아요 아 감사해요 연합팬님도 오늘 고생하시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네 다음 주에 그 11시에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5 4 3 2 1 네 감사합니다 5 6 7 8 9 9 10